요즘 들어 더 깊이 느끼는 게 있다.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승조가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. 결혼한 지 벌써 1년이나 지났는데도 어째 아직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다. 과연 승조도 그럴까? 굿모닝. 잘 잤어? 네 눈빛이 너무 뜨겁잖아. 햇살보다 더. 일요일이야. 너 자자. 일어놔야지. 다들 여행 가셔서 오랜만에 우리 둘 뿐이잖아. 승조 아침상 내가 직접 자를 거야. 오구만. 그럼 딱 오구만이야?